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틀 전인 7월 3일 인천공항에서 누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항공기 9대가 지금 이착륙이 지연됐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이렇게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 때문에 항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피해를 받는 게 매년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항공기 한 대만 지연돼도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클 것 같은데 누군가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항공기가 9대 200명씩만 타있다 해도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드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또 드론 항공법의 법이 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좀 화도 나고요 이거를 조종자의 문제죠 사실 조종자의 문제가 맞습니다 이 조종자가 드론을 날릴 거면은 1시간 20분 날렸다 하더라고요 드론을 날릴 거면은 제대로 이렇게 항공법을 알고 지키면서 날려야죠 그것도 공항 근처인데 공항 근처에서 날리면은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인가 또 어떤 부동산 업자가 인천공항 근처에서 또 아파트 홍보자로 찍는다고 날렸던 적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항공법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 최대한 드론을 날리는 분들 뿐만 아니고 드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그냥 널리 널리 많이 많이 보셔가지고 조금 이런 항공법 드론에 관련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드론에 관한 항공법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항공법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 드론 원스톤 민원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드론에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여기서만 잘 보셔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보시면은 뭐 비행 가능 구역 지도를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지도를 통해서 사실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법례 눌러보시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 관제권 경계구역,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비행장 교통구역,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드론을 날려도 되는 곳은 이거예요 초경량 장치 비행 공역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제권부터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 그러니까 지금 초경량 장치 비행 공역을 뺐더니 이제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리려는 곳이 이 뭔가 이 그림이 있는 색깔이 있는 이곳이다 그러면 일단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송쌤 아무것도 없는 데는 괜찮은가요? 찍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만 준수하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승인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승인 필요하죠 빨간데 승인 필요하죠 초록색 승인 필요하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초경량 장치 비행 공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을 받고 날리시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또는 초경량 장치 비행 공역에서는 그냥 승인을 받지 않고 날리셔도 된다 단 고도 150m 미만 그리고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잘 지키면서 날리시면 된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가볼게요 공지사항에 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용 영상이 두 편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다운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개 받아놨는데 좀 넘기면서 보면은 등록하기 온라인이 있어요 네 약간 조금 옛날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되게 조금 옛날 느낌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겠어 솔직히 이거 그 공무원들이 만들었겠어요 이거 세금으로 외조 줘가지고 업체에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보를 하고 널리 널리 알려야죠 준수사항을 지금 조회수가 두 개 합쳐서 2700 뷰에 2800 뷰에요 아 좀 답답한 게 뭐하러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합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드론 카페 뭐 이런 데다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해야죠 조금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아 송쌤 국토교통부 유튜브에 올렸겠지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요 구독자가 12만 2000명인데 없어요 그 영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22년 4월 27일이잖아요 한 두세 달 전에 업로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유튜브에도 두세 달 전에 올라왔겠지 당연히 하고 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홍보가 너무 안 된다 저것도 어쨌든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든 건데 좀 올리고 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하고 그게 일일하는 거고 좀 적극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브이로그 좋아요 좋은데 네 브이로그 좋아요 좋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공지사항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준수상 안내 영상 두 편 이거랑 또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1년 12월 8일날 조종자격 취득 이후 비행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고번호 부착 기체 변경 이전 말소 신고 이런 거 좋은 말들 다 있긴 한데 내려보시면 벌금이요 벌금 주요 위반사항 주요사항 위반시 처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날린 사람 지금 보시면 관제공역이잖아요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승인 없이 비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500만원 이하 벌금 비행 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22년 12월 8일부터 500만원 22년이 맞나 봐요 맞네요 1년 동안 그 계도기간을 주나 보네요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월 8일부터 400만원 150m 이상 보도 비행하면 300만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금이 세진다는 거죠 갈수록 세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벌금을 세게 매길 거면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자료들 만들었으면 홍보를 좀 해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라는 거 했으면 좋겠다 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여기 지도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행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매빅 미니입니다 왜 DJI는 249g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의 249g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냐 이거죠 네 매빅 미니3 DJI 미니3, DJI 미니2 전부 다 250g 미만의 249g짜리 드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램은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비행 승인 어차피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비행 승인은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소 구역을 비행을 하려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자유 공역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빅 미니가 249g이든 100g이든 50g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행 승인은 받으셔야 됩니다 구역에 따라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완고 드론 오케이 그래 근데 솔직히 매빅 미니는 249g이라고 해도 GPS 되고 막 호버링 되고 리턴 온 다 되고 촬영되고 4K 촬영되고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 그렇다 쳐 근데 C마 XOC라든지 H36 같은 완고 드론 이거 뭐 장난감 드론 5만원 10만원짜리 드론인데 이거 설마 괜찮겠지 하고 날리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250g 미만의 완고 드론인데 얘네들도 엄밀히 따지면 항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왜 드론이니까요 초경량 비행장치가 맞잖아요 전파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체가 드론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크기가 작고 해도 얘 전파를 이용해서 여기다 끝 묶어서 이렇게 날리면 괜찮아요 그거는 연이에요 연 연에 가깝죠 근데 어쨌든 전파를 이용해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완고 드론도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런 데서 날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리려면 허가를 받고 날리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사줄 때 비행금지구역에 있는 애들한테 선물 사주시면 꼭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이거 밖에서 날리면 안 돼 이렇게 좀 알려주셔요 자 다음에 야간 비행입니다 야간 비행 아 이렇게 카미 요새 방송 같은 거 보면 밤에 드론 많이 날리거든요 드론 쇼를 봐도 밤에 드론 날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리고 드론 또 완고 드론 같은 거 보면은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이 왜 있겠어 낮에 벌건 대낮에 날리는데 불이 뭐가 필요해요 불은 밤에 식별하려고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아 드론은 밤에 날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완고 드론이고 뭐고 DJI 드론이고 어떤 드론이든 간에 야간 비행은 안 돼요 야간이라는 말은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가 야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비행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론 원스탑에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퀴즈를 10개 준비했어요 이 10가지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항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50g 미만의 드론은 비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5, 4, 3, 2, 1 정답은 X입니다 250g 미만 드론이라도 비행 승인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게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구역을 따지는 거라고 제가 벌써 한 100번 말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50g 미만이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 네 정답은 5, 동그라미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격증은 4종, 3종, 2종, 1종이고요 4종 자격증은 250g 이상, 2kg 미만 매빅, 팬텀 이런 드론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하고 시험 보면 4종 온라인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250g 미만이면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50g 미만 드론을 쓰시는 분들 매빅 미니라든지 완구드론 쓰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 6시간 안 듣고 시험 안 봐도 돼요 그 대신에 날리려면 비행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비행 가능 구역에서는 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해도 된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아무리 비행 가능 구역이라도 비행 가능 구역은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역이에요 그럼 촬영 승인은 어디서 하냐 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비행은 항공청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촬영은 국방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아예 달라요 이 항공 촬영은 국방부에서 뭐 보안, 국가 안보 보안 그걸 위해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 자유 구역에서 비행 승인은 필요 없겠죠 대신에 촬영은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4번 비행 가능 구역에서는 고도를 150m를 넘겨서 비행해도 괜찮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어느 구역이든 간에 고도를 150m를 넘겨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고도 150m를 넘겨야 된다 이거는 따로 승인을 받으셔야 해요 다음 5번 비행 금지 구역이라도 실내에서는 비행을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5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이 막혀있고 이런 데가 실내에요 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도 실내에서는 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승인 필요 없습니다 촬영 승인 필요 없죠 그냥 날리셔도 돼요 건물 내에 실내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안에서 날리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송쌤 인천공항에서 건물 안에서 날려도 돼요? 날려도 되죠 근데 날리면 이제 공항 경찰한테 잡히겠죠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라는 거는 관리인 있잖아요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요 건물 안에서 드론을 날리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자 6번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고도 150m 미만이라면 비행 승인이 필요 없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행 제한 구역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초경량 장치 비행 공역 그리고 자유구역 아무것도 아닌 구역 빼면 다 승인 받으셔야 돼요 다음 7번 완고드론은 밤에 날려도 괜찮다? 아까 했던 거니까 정답은 아니죠 완고드론도 드론이니까 밤엔 날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음 8번 실내에서는 야간 비행을 해도 된다? 어? 아까 송쌤이 야간 비행 할 거면 특별 비행 승인 받으랬는데 정답은 아니죠 아니 정답은 맞습니다 네 실내는 아무 그런 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강당 이런 데서 체육관에서 날리셔도 됩니다 다음 9번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어? 비행 금지면 비행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승인이 안 나겠지? 할 수 있지만 아니죠 네 비행 금지 구역이라도 비행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비행 승인을 신청하세요 물론 승인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P518 공역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이랑 가까워서 개인 자격으로는 또 승인이 안 나고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정부 청사 반경 3km를 넘어서서 그냥 비행 금지 구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승인 내면 승인해 줍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항공 촬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맞습니다 네 항공 촬영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 관할을 해요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이 항공 촬영은 우리나라 안에서 촬영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는데요 몇 개나 맞추셨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1번부터 10번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종 온라인 드론 자격증 있잖아요 제가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 강의 들으면서 아 뭐 이런 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몇 번 디스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와우 너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워요 막 구름 모양을 배워야 되고 뭐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재밌게라도 하든지 재미도 없고 그런 거 6시간 들어서 시험 봐봤자 뭔 도움이 됩니까? 그거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교관하는 사람들 아니고서야 도움 안 됩니다 네 제발 이런 시험을 만들든 자격증을 만들든 홍보자료를 만들든 할 때 많은 동호인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느끼고 쉽게 배우고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해운대에서 밤에 그렇게 남의 집 안 찍고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 안 날리는 거죠 물론 막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노력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하도록 좀 더 친근하고 쉬운 내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